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Chilling. There's a lot of trust. I like rap, so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trust. So, let's talk about MCK's new music. RPT MCK's Chimsa featuring Trong Tran. Okay, let's get into it. 요즘 MCK 음악 들어보면 이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니지만 빡센 음악들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이렇게 보면 무드 있는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 요즘 좀 약간 음악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나? 어 première 역시 예, 그래도 MCK는 MCK네요, 좋네요. 우우! 약간 힙합인데 R&B의 성향이 조금 더 많은 트랙인 것 같아요 유가미 짐 쏘 하면서 딱 들어가는 그 파트 있죠 되게 시원해서 좋아 오! 오 이 아티스트가 여기 트렁 트렁? 오 괜찮은데 목소리? 야 이거 두사람 다 아른비떡이다 아른비떡 아 이게 이게 어 이게 예전 MCK와는 확실히 좀 무드가 달라요 예 요즘 음악들은 R&B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 MCK는 워낙 다양한 분위기 음악들을 다 소화를 가능한데 약간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이 이런 분위기라면은 차라리 R&B 앨범을 만들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오우 오우 야 좋다 이거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음악 드랍할 때 보면 사람 깜짝 놀라게 한다니까 아 잘해요 저는 MCK의 벌스도 놀랐지만 이번에 놀란 거 여기 피처링으로 차면 트렁 트렁? 어 이분 벌스도 정말 대단했어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래퍼들이 뭔가 랩적인 요소들은 조금 죽었지만 R&B적인 요소들을 약간 끌어내면서 이렇게 요즘에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MCK 같은 아티스트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이런 이제 음악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피처링으로 차면 트렁 트한 이분도 바이브가 너무 좋은데 MCK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막 스투피드 리치맨 같은 그런 곡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랩이 빡세고 좋았어요 빡세고 좋았는데 참 다재다등한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R&B 바이브에서도 자신의 재능이 죽지를 않아 항상 그 폼을 유지를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MCK는 자신의 폼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래퍼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이거 뮤직비디오도 빨리 만들어서 드랍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MCK는 MCK네요 MCK답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